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xit%$1.50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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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테뿌라입니다 이제 우리의 테뿌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ую 푹 다 되니까 그런지 따라했네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